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원강수 원주시장이 2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오늘 열린 원강수 시장의 2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원시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인 벌금 90만 원을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원시장과 같은 재산 축소 신고로 1심에서 80만 원을 선고받은 심영미 시의원과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원재용 하석균 도의원과 박한근 시의원도 2심에서 모두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가 아카데미 극장 보존에 대한 3번째 시정정책토론을 청구합니다. 아친년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과 답변이 나오면서 서명부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며 시민 400명의 서명부와 함께 오늘 3번째 정책토론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친년대는 원주시 조례에 따라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 시민 250명의 서명을 받아 시정정책토론을 청구했지만 원주시는 서명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며 반려했습니다. 원주 기업도시에 들어서는 가칭 기업고등학교의 교명이 섬강고등학교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원주 교육지원청은 최근 들어 교명선정위원회를 열어 참석위원 13명 가운데 7명의 지지를 받아 섬강고등학교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교명은 9월쯤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원주시 지정면 가공리에 들어서는 섬강고등학교는 2025년 3월에 개교합니다. 육군 제36사단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유공자를 초대해 부대 초청 행사를 열고 유공자들의 노고를 기렸습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참전유공자 120명과 유엔 참전국 관계자, 지역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늘 행사에서는 한국전쟁에서 활약했던 고 김익도 일병 유족에게 화랑 무공훈장을 수여하고 유공자들의 기초건강검진도 진행했습니다. 또 군악대와 의장대의 공연을 관람하면서 유공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중앙고속도로 제천방향 치약휴게소 인근을 달리던 시멘트 운송용 트레일러가 도로 옆 방호벽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사고 처리로 도로가 30분가량 차단되면서 일대가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 6시 50분쯤에는 횡성군 우천면 오원교차로에서 빗길을 달리던 1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져 70대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을 만들 때 명의를 빌려준 의사와 약사 3명 중에 1명은 70대 이상 고령층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적발된 불법 개설기관 명의대여자 978명 가운데 330명, 33.7%가 70대 이상이었고 50대가 21.1%인 206명, 40대 18.7%, 183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약사는 명의대여자 전체 203명 가운데 60.6%인 123명이 70대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원주 지역 공원의 야간 조명이 2배 이상 밝아졌습니다. 원주시는 무실동과 단구동, 태장동 등에 있는 공원 조명 조도 개선 사업을 통해 900개 램프의 밝기를 기존 35와트에서 80와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기존 조명에 붙어있던 날파리 사체 등도 제거했습니다. 원주시는 이번 개선 사업으로 공원 조명의 밝기가 평균 2.5배 밝아져 시민들이 야간에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23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 수억 원을 받아 챙긴 영농법인 임원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횡성에서 영농법인 공장을 운영하면서 23명을 상시고용 직원으로 꾸며 2021년 횡성군에서 3억 원을 받은 법인 대표 58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경영진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채용 공고에 지원했던 사람들의 개인정보와 지인, 가족들을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횡성군 공무원을 속였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